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0절 그리고 3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 이러라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두 개의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것은 율법을 받은 것 그 자체가 복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요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요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요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라 요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구부왕 바로의 손에서 송량하셨나니 구원이 먼저이고 은혜가 먼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신 후에 율법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이 순서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과 열심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와 구원을 성취하는 것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공로주의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는 자기를 의롭다 이어기고 그래서 반대로 다른 사람을 배타적으로 멸시하기까지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바리세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들려주십니다 누구에게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바리세인은 서서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이하며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회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들이나이다 바리세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의 공로가 되어 자신의 의의가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이들은 오히려 율법과는 거리가 먼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 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합니다 세리는 율법의 정죄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정죄 아래 있는 불이한 세리는 오히려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율법에 의하면 불이한 자이지만 정확하게 율법이 초대하고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그 두 사람 중에 오히려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갔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7장 본문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율법주의에 도전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자기 자신과 함께 성취되고 있는 그 구원이 은혜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그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를 구하는 바로 그 자리로 우리도 초대하시며 우리를 도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7절 함께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은 일주일 동안 진행되었던 초막절의 그 절기의 맨 마지막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여 볼 수 있도록 일어나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그래서 외쳤다는 말은 헬라어로 크라조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크라이아웃입니다 이 말은 자신의 온 힘을 다하여 소리쳤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목마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들과 논쟁하고 계십니다 25절부터 27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고 말을 해도 분명히 그를 죽이고자 했던 유대 당국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에게 아무 말도 대항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도 혹시 예수님을 정말 메시야로 믿는가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결코 메시야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가스 5장 2절을 보면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렘에서 출생해야 하며 말라기 3장 1절을 보면 그 메시아는 세상에 호련히 갑자기 자신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출신인 예수님은 얼마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후에 지금까지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호련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야라고 믿을 수 없었던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7장 12절에 보듯이 그 사람이 백성을 미혹한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헐뜯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2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과연 내가 갈릴리에서 온 것도 알지만 그러나 너희는 나를 모른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모를 뿐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42절을 보면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미가서 5장 2절을 직접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베들레엠 출신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출신인 것은 알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베들레엠에서 출생하신 사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베들레엠에서 나셨기 때문에 그가 참된 메시아라는 증거를 반대자들의 증언을 통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목마른 자들을 큰 소리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을 부르고 계신 예수님은 지금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 자랑으로 삼고 율법에 대한 헌신으로 인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 자들에게 목마른 자들의 자리에 서도록 도전하고 그들을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라도 크리스도를 대면하는 자들이라면 예수님은 바리세인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세리의 자리에 서야 한다고 그들을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자리는 율법이 정죄하는 자들이 그 자리에서 자신들이 깨달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그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 목마른 자들아 하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은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들을 초대하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그런데 이사야서 55장 1절의 이 말씀 바로 앞에 54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면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 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오히려 정죄를 당할 것이니 이는 요하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을 정죄하는 자들의 정죄가 무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든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 나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마른 자들이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라는 그 컨텍스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약속을 바라는 자들에 관한 용어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와 공로주의는 하나님과 그가 갑없이 주시는 은혜를 결코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와 자기 열심과 자기 의의가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남보다 더 우월한 능력을 가진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려 하는 이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명백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목마른 자들아 하고 우리를 목말라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의 자리로 초대하고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명절 끝날 곧 큰 날의 큰 소리로 외치셨다는 것은 목마른 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율법주의와 자기를 자랑하기를 원하는 공로주의자들에 대한 도전의 말씀인지 우리에게 좋은 설명을 해주는 말씀입니다 초막절은 7일 동안을 그 절기로 지키고 8번째 날은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 일주일 동안 특별한 두 개의 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의 의식이고 하나는 빛의 의식입니다 예수님은 초막절 마지막 날 그 두 개의 의식들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며 목마른 자들을 초대하시고 빛의 의식이 그 절정에 다다랐을 때 예수님은 8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의 의식을 먼저 살펴보면 초막절 첫날부터 7일 동안 이 물의 의식이 거행됩니다 대제사장은 자기를 뒤따르는 많은 순례객들과 함께 성전에서 예루살렘의 신로함 연못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금으로 된 주전자에 물을 길어서 예루살렘 성의 수문을 통하여 제사장의 뜰로 들어갑니다 많은 순례객들은 1년에 탄 한 번 제사장의 뜰을 제사장과 함께 들어갑니다 그때 제사장들은 은나파를 불며 이사야서 12장 2절 3절을 노래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요호하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대제사장은 신로함 연못에서 또 물을 재단위에 붓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순례객들이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모짜라는 마을의 시내가 주변에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와서 번재단의 남서쪽에 쌓아놓습니다 그 버드나무 가지들은 꺾어져 있기 때문에 곧 시들어 말라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사람들은 그 시들어 말라가는 버드나무 주위를 돌면서 10편 118편 25절의 말씀을 목청껏 기도합니다 요호하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요호하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옵소서 이 기도문에서 이제 구원하소서를 히브려로 호시안나 라고 합니다 그것을 짧게 붙여서 호산나라고 하죠 이 호산나는 그 초막절 절기 중에 그 재단 남서쪽에 쌓아둔 버드나무 가지들을 부르는 호칭이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번재단 옆에 세워진 물 근원으로부터 단절되어 말라가는 버드나무 가지를 보면서 구원을 갈망하는 호산나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명절 끝날 일곱 번째 날은 유대인들이 큰 구원의 날이라는 의미로 호산나 라바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그 날을 큰 날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큰 날 명절 끝날에 많은 사람들은 6일 동안은 쌓아둔 버드나무 가지를 한 바퀴 도는 의식을 행했지만 이 큰 날 마지막 명절 7일째에는 그 주변을 일곱 바퀴를 돌면서 호산나 찬양을 외쳐 부릅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은 종료나무 가지나 버드나무 가지를 힘차게 흔들면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 마시라 사람들 가운데 일어서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 초막절의 마지막 날 물에서 끊어져 말라버린 비틀어진 버드나무 가지와 같은 너희를 보라는 그 목마른 자리에 선 자들과 같이 되라는 예수님의 어묘한 초대였던 것입니다 호산나를 큰 소리로 외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 은혜의 때가 그들이 구하는 그 구원의 때가 이제 예수님 자신과 함께 도래했음을 명시하시고 그래서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마시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외침은 꺾어진 버드나무 가지를 돌면서도 자신들이 목마른 자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와의 열심으로 무언가를 성취해낼 것으로 여기는 그 교만한 사람들에게 일종의 심판의 경고와도 같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초막절은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라 선지자는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남은 자, 구원을 얻은 자들이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스가라서 14장 16절에서 21절을 보면 그때 천하 만국 중에 만군의 요호화를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에 행하는 물의 의식은 일종의 기우제와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이 초막절이 시작될 때는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는 때인데 이때 비가 풍족히 내려야 내년에 농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기 때문에 비를 구하는 일종의 기우제가 물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종말론적 초막절과 관련된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하고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초막절에 호산나를 부르던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의 때가 임하는 그들이 구하는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들에게 갑없이 포도주와 양식을 사도록 허락하시는 그때가 그리스도와 함께 도래했음을 기대하고 호산나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치 전혀 목마르지 않은 자들처럼 참되신 구원자 예수를 통해 주어지는 그 은혜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목마른 자들이 부르는 호산나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은 목마른 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의유와 율법을 지키기 위해 그 열심으로 무죄한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마른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그 초대는 목말라 하지 않는 자들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자들에게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고함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사회 55장에서 목마른 자들아 라고 부르셨던 그 하나님처럼 예수님은 자기가 마치 그 하나님인 것 마냥 목마른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가 갈릴리 출신이라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믿지 못하는 그들 예수님을 믿어도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예수님 자기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이심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생명수의 공급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과 은혜의 원천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예수님의 두 가지 도전 목마른 자들아 하고 부르신 도전과 내게 와서 마시라는 이 두 개의 도전 모두 다 실패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은혜를 갈망하는 목마른 자들의 자리에 서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목마른 자가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오직 유일한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무엇인가 우리가 가진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려 하며 그렇게 다른 사람들 위에 서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들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가 아니라 일의 종교, 능력의 종교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기독교가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종교가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들의 종교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대형 교회들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몇몇 큰 대형 교회들이 죄다 온갖 구설수로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문제는 대형 교회들을 마치 교회의 이상적인 모델로 생각해온 모든 교회 성도들의 잘못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대형 교회들이 마치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해왔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대변하고 교회를 대표하는 것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과 올바르게 거행되는 성례와 말씀을 따라 시행되는 권징에 있습니다 교회의 규모와 재정의 크기와 사람들의 수가 우리가 교회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어느새 은혜의 종교가 아니라 기복을 바라고 공로를 요구하고 능력자들을 자랑하는 그런 율법주의의 종교로 변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목마른 자들의 종교가 아닌 능력자들의 종교 그래서 자기 의로 마치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구분하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기까지 자기를 높이는 그 일을 즐거워하는 자들의 종교로 전락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서 은혜를 말해도요 대형 교회들이 수십억 수백억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땅 투기에 돈을 투자하고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주듯 교회를 세습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면 이미 기독교는 목마른 자들의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자기 자랑과 능력과 공로를 자랑하는 그런 종교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성도들은 군중 속에 파묻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참된 교제를 나누기를 두려워합니다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도 힘들어하고 나를 내어주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언제나 사람들 사이엔 높은 담이 있습니다 언제나 불안합니다 내 작은 실수로 다른 사람들이 흠을 잡을 것 그리고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그 말씀을 따라 성도들을 지도하는 그 바른 권징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다들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낮은 자리에 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목마른 자들의 자리에 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와서 마시려 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된 은혜의 생명의 샘물을 맛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점쟁이와 같이 예언하는 자들 무당처럼 교회에서 구슬 버리는 자들 사업가처럼 교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자들 왕과 같은 권위와 재정으로 세상에 자기 이름을 알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몰려듭니다 성도들도 겸손과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자기 자랑과 자기 의와 영광을 구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모르는 그래서 자신이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왜 다른 사람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리로 가는지 교회가 다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개의 도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목마른 자들 오직 은혜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의 조건이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는 예수님의 도전 그리고 오직 예스 크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생명수가 되시고 그래서 오직 크리스도에게만 우리가 생명수를 얻어 마실 수 있다는 이 두 개의 도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